네, 지금 시간은 8시 20분. 오늘은 저희가 블루 마운틴으로 놀러 가는 날이에요.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지금 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한 700여종이죠. 보통 통화로라는 동물에 대한 무상한 나뭇잎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. 전세계 700여종이에요. 에 drag Va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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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een disk. 한 차례야 한 30분. corsairns장정예인 먼저 이AT quand 음 어느정도도 크기에서 Secretary 하하하하 개청 loop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들어갑니다 블루 마운틴 예시나 오 저거 뭐야 진짠 줄 알았어 으 으 예 너의 취향을 바꿨는게 훨씬 빨리 안 바뀌어 줘요 취향은 이게 아 소개합니다 새로운 메뉴 아메리카노 소금 설탕 드셔보시겠어요? 원장님 한 번만 구워봐요 원장님 한 번만 구워봐요 원장님 한 번만 구워봐요 원장님 한 번만 구워봐요 아 성질나 나 좀 있다가 누나 파크 아 누나 파크 아 누나 파크 엄청 하얘 소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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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 이걸로 된건가 이거 뭐야 마요네즈에요? 마요네즈는 또 아니야 근데 먹고 후기 좀 주시겠어요? 한번 먹어볼게 여기 비트인가? 이거 뭐야? 비트에요 비트일거 같은데 비트가 뭐야? 비트는 약간 양상식당 하나님의 제품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거지 않습니다 안녕 네 안녕 그리고 제가 이걸 여기다 utilizar 여러분의 친구들, 즐거운 감사합니다. 진짜 못생겼어. 진짜 못생겼어. 진짜 못생겼어. 진짜 못생겼어. 진짜 못생겼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